나 또 이런 이런 풍경에서 운전하는 것도 쳤는데 도심 전체가 안개로 갇혔네 와 제기룩 예 반갑습니다 인주요입니다. 아 지금 시간은 화요일에서 수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새벽 두 쉬고 새벽이라 이렇게 이어폰을 껴서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. 음 좀 전에 일을 마치고 왔어요 사실 음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12시간 거의 12시간 정도 일을 했고 225불 사상 최초로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. 뭐 다른 호주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우바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많아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대도시는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평일에 200불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년 정도 했는데 물론 제가 아 제 모토가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제 모토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사는 패턴으로 살지 말고 호주 스타일 888 황금비율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유시간 어 이런 식으로 어 삶을 살자 이거를 신념을 지키고 꾸준히 추구해왔기 때문에 근데 12시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오늘이 그 시작이었고 어 첫날은 일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평일에는 200불 이상 또는 무조건 12시간 일을 하자 음 그리고 주말 어 금 토 일 이렇게는 12시간 또는 300불을 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약 지금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음 만약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제가 왜 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신념 한국에서 살던 방식으로 안 살고 싶어서 호주에 와서 살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호주의 삶이 좋아서 어 이민을 고민했었는데 어 왜 지금 다시 갑자기 어 한국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음 음 그렇게 무리해서 12시간동안 일을 하느냐 실 최근에 아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호주에 남아야 되는지 또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특히 어 호주에 계시거나 어 제가 어떻게 이 호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어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가지 말고 호주에 정착하는 그 계획을 실행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든 저렇든 니는 잘 할 수 있다 또 한국에 와서 새롭게 적응하면 된다 라고 또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 사태 6월 초까지 진행되면서 사실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그쵸 학비 마련이 안 돼서 음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뭐 한국에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어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 만나게 되고 어 그분께서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어 모티브를 주셨어요 음 제 주위에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한다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정작 나는 본인은 뭐하고 있나 예 그분들은 오히려 니 의지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어 저한테 손을 내미는데 정작 저는 어 사실 돈이라는 핑계를 대고 어 의지가 줄어들었죠 예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뭔가 목표에서 내가 생각한 바와 굉장히 멀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문을 하게 되고 진짜 니가 여기에 호주에 어 눌러 앉을 생각으로 도전을 한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했는가 안 했어요 그렇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제 신념 제 자존심 제 채통머리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어 제 꿈이란 것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러려면은 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 스스로가 능력이 좋고 또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신념 자존심을 굽히고 좀 저버리고 목표나 제가 생각한 것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에 맞게 뭐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해 하고 어 자존심을 주경하면서 부탁을 해야 되기도 하죠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최후의 보로로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어 자금이 지금 말 없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어 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음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 선배시거나 경험이 많으셔서 어 돈을 빌려 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아마 그 마음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입니다 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부터 굉장히 고심을 했고 정말 제 평생지기 친구 다른 지인 한 분께 어 말씀을 드려서 어 저의 어떤 부분을 믿어 믿고 뭐 선뜻 빌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께도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어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시고 다들 그렇잖아요 삶이 빠듯하기 때문에 몇백만 원을 융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걸고 지금 어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 어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체면 다 지금 내려놨습니다 제 비자는 10월까지 어 10월 말까지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 한국에 가지 않고 호주에서 원래대로 원래 계획대로 어 메카닉 학교를 지나가게 된다면 11월 15일 어 그쯤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뭐 영어 점수도 만들어서 다 이제 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빨리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어 계획을 한 덕분에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7 8 9월에 어 총력을 다해서 어 준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돈이든 영어든 음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왜 첫 번째 제가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연히 그 우버 기사하는 인도계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 본인의 주급 수입을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는 62시간을 하더라고요 일을 그러고 1600불이 찍힌 거를 봤어요 어 저는 그때 800불 900불 어 기껏해야 40시간 일할 때인데 어 이 친구를 보고 저는 아 역시 그냥 인도인이구나 인도인의 그 특유의 근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제가 어 그때는 당연히 여행자 마인드고 어 제 신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키는 삶을 살아보자 어 그 신념에 어 맹신을 해서 어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실 호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10시간은 콧방귀를 꼈죠 예 일을 거의 뭐 하루에 기본 14시간을 했습니다 기본 어 주말 없었죠 예 한 달에 하루 쉬고 어 일을 다 했던 적도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최저가 52시간이에요 52시간 지키는 회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최저잖아요 예 대부분 52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이었던 어 호주에서의 정착 어 호주 영주권 프로세스 어 메카닉 그 진악 어 이런 쪽으로 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호주 이민이나 어 호주 기술 이민 뭐 영주권 뭐 이쪽으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한국에 돌아간다 포기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분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어 본인도 이제 영주권을 준비를 했는데 어 나의 인초이에 어떤 성향을 알지만 어 굉장히 즐기는 삶 여행도 좋아하고 그런 걸 알지만 어 어 자기가 살아보니 어 때라는 게 있다 어 어 그러한 좀 누리는 삶을 나중에 어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어 뭐 단기간 뭐 몇 년 어 이 정도는 굉장히 빡시게 고생을 해서 또 젊을 때는 약간 고생을 해서 그러한 베이스를 이뤄놓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아 솔직히 한국에 가기 싫습니다 네 뭐 한국을 비하는 게 아니라 저랑은 안 맞고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 가서 뭐 또 적응하면 되겠지 근데 미래를 그려봤을 때 한국에서의 삶은 다운 그레이 됩니다 네 제 미래는 뭐 하고 싶냐면 직장 대충 다닌다가 돈 모아서 시골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발전하는 삶 뭐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도피하는 삶 밖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한테 그려지는 대한민국은 그래요 네 호주 호주라고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는 않은데 뭔가 새로운 도전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직업에 대한 도전 그리고 뭔가 좀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좀 더 즐기는 삶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돼요 그거는 맞아요 네 물론 힘들지기 뭐 길면 10년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인생은 10년보다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만약에 이 성공적인 프로세스를 마친다면 호주에서 남은 기간동안 또 윤택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울면서 운전했어요 네 오늘 첫날인데 내일도 해야 되고 이걸 3개월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겨우 하루 했습니다 네 마치 까미노 길을 걷는 것 같네요 네 마치 첫날에는 20키로 걷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또 이게 적응되면 3개월 금방 가겠죠 네 어쨌든 저는 이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제 여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려